퀴즈맨 퀴즈맨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부에서 깨달라 뒤에 궁금한 아 기다려봐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깨게 저건 무조건 깰거야 이거 뭐야? 삐에로인가? 두번째인거 같아 역시 난 퀴즈맨 퀴즈맨 이건 네번째 잠깐만 이쪽에 무슨 말풍선이 많은데? 여긴가 본데? 여기네 퀴즈맨 퀴즈맨 저거 이제 사람들이 덧글 달아놓은 구간인데 여기구만? 오케이 우후후후후후후후후 야 이거 고르는게 몇개야 이거 엄청 죽었겠다 여기네 야 저 죽으면서 말풍선 남기는게 뭐냐 오케이 간단 간단간단 치사하다고요? 아 뭐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말풍선이 있는데 아니 못본척 할순 없잖아요 음 잘만들었어 음 잘만들었어 아니 있는데 어떻게 있는데 퀴즈 또있다 퀴즈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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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이거 뭐..뭐였지 이거? 무슨 어세신이라고 그랬는데? 젤다의 전설에 나온다는 건? 아.. 무슨 공주인데? 이쪽인가? 오케이 좋습니다 아 또 있어? 요시 없나 요시? 난 요시가 좋더라 안경 누나 유치원 선생님..뭐야 이거 배달하시는 분 뭐야 이거 귀엽게 생겼다 이걸로 가자 저기 저거 궁금해 뭐야 이거 갑파다 갑파 아닙니까 이거? 어? 고슴도치 소닉인가? 아닌데 소닉 소닉 애기? 아 개구리 아니 여기 더 많았는데 말풍선이 나를 속여? 여기 더 많았는데 세번째 세번째 아 캐릭터 다른거 나오는데가 답이라고? 아 다같은 시리즈인가? 그래그래 봐봐 누나 누나 나오고 마리오가 나오고 여기는 누나 그럼 가운데인데? 답은 가운데인데 답이 여긴가 본데? 뭐야 아 같은 같은 시리즈에 나오는 앤가? 같은 게임 남자 남자 여자 이런건줄 알았네 아니 게임을 안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개구리 개구리랑 갑파 그 다음에 고슴도치 어디에요? 아까 가운데가서 죽었지 여기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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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그러면 마리온 했는데 다른 애가 어디서 뭔지 모르겠어 가운데인거 같은데? 뭐야 이거 그거다 참새 참새랑 커비 맨 오른쪽에 있는게 커비에서 나왔던 애에요 그 목도리 한애가 두번째 오케이 좋다 이거 말폰선 없앱시다 없애가지고 모르게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되잖아 말폰선 알면 재미없으니까 그 참새 멍멍이 닌텐도 게임인가 어 이것도 닌텐도 게임 키노피오 키노피오랑 이 가운데인네도 마리오니까 답은 세번째다 맞죠? 세번째 둘다 마리오에 나왔던 애니까 오케이 오케이 게임 퀴즈네 어 이건 뭐지? 이건 뭐에요? 나 처음보는데 뭐였더라 둘이 같은거 같아 어? 아 컵이야 얘도 컵이지 오케이 그럼 가운데인가? 가운데에만 스릴이 다른가요? 아 두번째 오케이 오케이 그거다 로봇트 이거랑 이거 두번째인가요? 두번째 두번째 맞죠? 얘 여자랑 나 얘 오른쪽에나 똑같은 애 있잖아 오케이 닌텐도 게임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옛날 게임 옛날 게임들이거든 이게 아까 그건데 무슨 공주 나오는거 둘이 같은 애인거 같아 그쵸? 봐봐 아 북음도 다르네 가운데다 2번째 파르테놈 파이어 앰블레인이야 파이어 앰블레인이야? 파이어 앰블레인이야? 파이어 앰블레인이야? 어? 뭐였죠 이게? 꽃게랑 이산한 애랑 산산 이거 뭐 모르겠어 전혀 어디야? 두번째에요? 꽃게야? 두번째 맞어? 확실해야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된다 맞아 오케이 두번째 영웅맨 와우 굿 감사합니다 프로민이랑 올네임하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만들었어 밑에 해볼까?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밑에 해볼까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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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